안녕하십니까 골드당나구입니다. 요트 조종 면허 문재은행 301번부터 325번까지입니다. 다음 중 범주 방법과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기준으로 한 방향각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크로스 홀드 30도에서 40도 투묘시 닷줄의 길이는 수심의 몇 배가 좋은가 3에서 5배 컴퍼스의 자차가 변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지방 자기의 역량이 없을 때 강풍의 요트를 안정시키기 위해 도세 면적을 줄이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리핑 창조류에서 낙조류로 바뀔 때 물의 수평운동이 일시정지하는 현상은 배류 요트가 정지된 상태에서 느끼는 바람을 무엇이라 하는가 찬바람 요트가 풍상 범주 시 밴바람과 찬바람의 세기는 어떠한가 밴바람이 더 세다 다음 중 각 크루별 역할과 책임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핼름즈맨 경기의 세밀한 형세에서의 판단을 담당 다음은 조석과 조류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조석의 주기는 약 6시간이다 세일 요트의 범주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적인 요소로 알맞게 짝지어진 것은 항력과 양력 집을 이용한 속도 변환의 방법으로 가장 간단한 것은 시트 조정 풍상 코스에서 풍화 코스로 방향을 바꾸는 것을 나타내는 말로 적당한 것은 베어링 어웨인 세일 면적이 크고 풍화 바람에서 최대한 스피드를 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조정이 까다로운 돛은 스피네이커 다음 중 항해용 해도가 아닌 것은 수심도 원거리 황천황해시 범주 요령이 아닌 것은 풍압 레이더는 전파의 특성을 이용하는 장비이다 이와 관련 없는 것은 전파의 굴절성 레이더 화면 지시 방식이 노스업일 때 본선이 변심하면 화면은 어떻게 되는가 움직이지 않는다 요트의 선수가 풍상과 풍화 쪽으로 치우치려는 힘을 각각 무엇이라 하는가 웨더헬룸 웨더헬룸 리헬룸 요트가 운항한 수면 위 자취를 무엇이라 하는가 항적 다음 중 자이로 컴퍼스의 오차가 아닌 것은 경도오차 국제해상 부표식에서 우리나라는 무슨 지역인가 비지역 항행통보 항번호 뒤에 표시한 P는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예고고시 헤도의 원판이 마멸되거나 현재 사용 중인 헤도의 부족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원판을 약간 수정하여 다시 발행하는 것은 무엇이라 하는가 재판 풍화측이란 주범이 펼쳐있는 쪽 항해시 변심 목표물로서 부적당한 것은 부유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paras pet 苏 coloc waits